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홍콩 사람들의 인민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체제가 굉장히 불안정했던 시기에 인민이 아주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89년부터 1997년 사이에 천안문 사건 이후부터 시작해서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주권이 이양되던 그 시기 동안에 1차 인민 열풍이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2016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또 2차 인민 열풍이 밀어붙이는데요 어쨌든 당시에 1차 인민 열풍 동안에 인구의 1%가 해외로 나간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놀랍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 다녔던 베네수엘라든지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도 대부분이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이 전개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나라를 떠났는 걸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행명이나 행명 같은 역사의 변곡점을 앞두고 개인이 내리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이란 것이 항상 선택을 내리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내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어떤 결정은 어떤 사람 뿐만 아니고 가족들에게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될 수도 있죠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이 내리는 의사결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곳에 머물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떠나야 될 것인가 떠난다면 언제 어디로 떠나야 할 것인가 이런 결정이 아마 생사를 건 그런 결정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만났던 아주 훌륭한 그런 사례를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점에서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물은 빅터 프랭클입니다 1905년부터 1997년 사이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정신과 분야에서 로고데라피, 의미, 치료요법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신경학자고 심리학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책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1941년도 12월에 틸리 글로우저와 결혼해서 오스트리아 비엔네에서 아주 안정적인 정신과 이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나치들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배를 계속 강화하게 됩니다 그런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떠나야 될 때가 됐구나 미국 비자를 신청했고 전문직이고 연구업적이 탄탄했기 때문에 비자가 나왔습니다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결정할 때 그때 부모님이 특히 나이가 드신 부모님이 고민거렸습니다 결국은 부모님 때문에 미국형을 포기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아마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고심한다고 하면 어떤 조언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부모라면 어떤 의사결정을 했겠냐 자식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부모라면 강하게 자식에게 떠나라고 맹령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겠죠 나하고 너 엄마는 살만큼 살았다 우리들은 어떻게든 살든지 득전지 큰 문제가 없다 너희들은 즉시 떠나라 이렇게 했겠죠 사실 이와 같은 것이 굉장히 현명한 결정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장성한 자식을 두게 되면 생물학적 사명은 다 끝난 거죠 아이를 낳아서 후세를 만들고 그러니까 언제 죽느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거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1942년도에 오스트리아 유대인 게토에 수용됩니다 44년도에 10월 19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모든 가족들이 수감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는 다 죽습니다 자신과 여동생만 그 가혹한 아우슈비츠 생활을 견디고 살아남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자식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죠 우리 세대는 그냥 이 정도면 됐다야 해 떠나라야 해 두 번째 사례입니다 피터 드러크입니다 1909년부터 2005년 사이에 살았던 인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경영학의 대부고 유대인이고 젊은 날 프랑크 플루트의 게너랄 인 차이그라는 아주 유명한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1931년도 20세부터 1933년도 24세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가 독일 신문사에서 일을 할 때 나치당이 힘을 얻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1924년도 독일의 나치당은 3%밖에 차지 못했습니다 유권자의 표를 32년도에 불안과 더불어서 33%의 표를 획득합니다 1933년 1월달에 히틀린 독일 정부의 최고지윈 수상에 임명됩니다 독일인들은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열광했습니다 그 합리적인 민족이 완전히 미쳐나가는 겁니다 일당 독재, 언론 자유검지, 대학에서 유대인 교수들을 다 내쫓는 겁니다 모욕을 하고 그 젊은이는 24세였지만 굉장히 현명했습니다 떠나야겠구나 1933년 1월 31일 날 신문사에 사표를 내고 영국으로 떠납니다 떠나는 날 그냥 저녁에 내일이면 떠나는데 그때 한 인물인 동료 신문사 기자가 집을 불숙 방문했습니다 놀랬습니다 피터 드라카가 훗날 나치 비밀경찰의 2인자까지 오르는 헨슈란 인물입니다 신문사 동료입니다 드라카한테 권합니다 그냥 여기 남아서 우리 출세 좀 하자 드라카가 권합니다 33년은 아직 젊고 하기도 있습니까 외국을 가서 새로운 생활 시작해라 헨슈가 나는 비난한 집안 출신이고 이 자리까지 오는 데가 굉장히 어려웠다 나치의 끈을 잡고 출세를 해야겠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헨슈는 1945년도 거의 전쟁이 끝날 점에 플랑크 플루트에서 공군 폭격기를 받고 죽었습니다 드라카는 1933년도에 영국에서 돌아가서 은행에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37세가 됐는데 도리스 슈미트와우고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드라카가 독일에서 아마 영국으로 이주를 1933년도에 인민을 가지 않았으면 아우슈슈비츠 행을 당했겠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나에 따라서 엄청난 게 달라지죠 앤드류 글로브라는 인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36년 2016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컴퓨터 쓰는 인텔의 공동장업자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제조업 했기 때문에 어린 시대에 유복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가 공산화가 됩니다 나치를 피해서 살아남았더만 그 다음에 또 닥친 게 또 공산화된 겁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어머니가 목걸이를 팔아가지고 영어과외를 시킵니다 어머니가 판단을 했던 거죠 아이안게 영어를 가르켜 앞으로 살아남을 거다 20세 대학 1학년 때 195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헝가리의거 공산주의 반항하는 그런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간편하게 체리에 있고 미국으로 가라 그래서 헝가리 국경을 넘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국제구호위원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이 영어죠 영어를 좀 잘하니까 그냥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계시는 외할머니가 계시는 뉴욕을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되죠 학비가 전액 무료인 뉴욕 시립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하고 유시퍼클리에서 화학 공학 박사를 땁니다 많은 돈을 번 다음에 2005년 10월 달에 2천만 달러 약 276억을 뉴욕 시립대학에 기부합니다 아버지가 현명했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아버지가 현명했기 때문에 그때 20세의 청년은 뭘 몰랐습니다 안 가려고 하죠 아버지가 강건을 하죠 고모도 강건을 하고 어머니도 강건을 하고 떠나는 겁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 기국한 중국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1954년도 베이징 출신으로 1966년도 12살 나이 12살 나이에 홍의병으로 직접 문화대혁명을 체험했던 사람은 샨판이란입니다 지금 미국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문화대혁명은 1966년 5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중국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회적 난동이었습니다 대혼란 하극상이었죠 1984년도 샨판은 30세 미국 유학에 티켓을 지게 됩니다 그가 쓴 자전적 소설이 홍의병 잘못 태어난 마구쭈등의 아이들이란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면 아주 장엄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의과 공부를 마친 다음에 아주 유복하게 살던 사람이 공산주의 혁명이 완성되니까 공산중국 옛말로 중공이죠 중공으로 돌아옵니다 가족을 데리고 치명적인 그런 실수였죠 그러다가 문화대혁명의 와중에 꼬마들 함께 잡혀가서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문화대혁명을 극찬하는 그런 책이 많은 젊은이들이 읽혔습니다 지금 386, 지금 586 세대는 대부분 다 그 책의 사상적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책이 이영희가 쓴 전환시대의 논리입니다 저는 그 대학을 다닐 때 뭘 몰랐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그냥 집어던졌습니다 저는 그걸 읽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훗날 한 번도 이영희씨는 살아생긴 해 자기가 문화대혁명을 찬양한 것에 대해서 반성 안 했습니다 자기가 정보양이 부족했다고 하죠 그럼 일본을 가장 잘 파악한 국화와 칼 한 번도 안 가본 문화인류학자가 미국 문화인류학자가 쓴 책이거든요 지식인들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인간의 본질과 집단의 본질을 이해하면 충분히 전체주의 문화대혁명 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딸 두 명하고 아내가 보는 앞에서 끌려갑니다 질질질질 조국을 위해서 그 귀국한 의사가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액을 합니다 나는 나도 행명가란 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에게 봉사하기 위해 미국에서 왔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나를 초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비참하게 죽죠 전체주의가 원래 그런 겁니다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전체주의를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는 결국 중국 공상당에 협조를 안 했죠 돌아오지 않았죠 본인이 내린 그 판단 때문에 우리 현대사회에도 독일에서 공부하던 유학생들이 학위를 마친 다음에 그런 뭐죠? 그 윤희상 씨 같은 분에 함께 그거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다 그냥 비참하게 된 거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이 판단을 잘못 내리면 억수로 비참했죠 다른 나라 사례만 들 필요 없습니다 제1동포 북송성 사건 지상 낙원에 다 보낸다고 미국, 일본 정부, 북한 정부, 조총련 합동해가지고 9만 3,340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1950대 중후반부터 1984년까지 지상 낙원으로 보낸 겁니다 지상 지옥인데 최근에 북한에서 탈출에 성공한 한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니까 북송성을 타고 건너간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직 일본에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탈북에 성공한 다음에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왜 우리 아버지를 북송성에 태웠냐 장남은 집을 지켜야 되니까 차남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이 될 수 없는 이야기 지도자가 무지하고 지도자가 오판하고 가장이 무지하고 가장이 오판하면 식솔들이 탁 고생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런 공산주의 체제가 지상 낙원이 될 수 있냐 이야기 그런 오판 때문에 가족을 멸망의 길로 보낸 거죠 1945년부터 1953년까지 8년간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이 140만 명입니다 1948년 남한 단독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비교적 왕래가 괜찮았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엄격해지게 돼 38선으로 넘기가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북한 땅을 떠나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도 저는 압니다 그분들이 고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외정시대 때도 살았는데 사람 사는 곳인데 무슨 일이 있겠냐 존시질 안 오겠냐 그렇게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가장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 시대에 대한 분별력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해 이런 걸 모르면 오판을 하게 되고 오판을 하게 되면 몰락을 가는 거죠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날은 20세기처럼 정치적 객배는 참 드뭅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죠 우리가 뭐 5G를 쓰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변함이 없으니까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성은 항상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 있죠 아주 잘못된 혁명을 꿈꾸는 사람 아주 엉뚱한 혁명을 꿈꾸는 사람 아주 비참한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항상 정치 변혁을 꿈꾸게 되죠 자신이 원하는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정치적 변혁을 꿈꾸면서 선전 선동돌이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떤 사회에 멀쩡한 사람들을 옛날에 히틀레치아에 독일의 국민들이 쏘았던 것처럼 대중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그런 선전 선동 이벤트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일구의 사회를 뒤집을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사회를 뭡니까 변질시킬 수도 있는 거죠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사례들인 모든 사례가 체제가 뒤박힐 때 개인이 어떤 선택을 내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가 주는 거지만 사람은 여전히 엉뚱한 생각을 하죠 오늘 제가 드린 대표 사례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큰 변혁길에 여러분 자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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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